인간의 잠재의식이 가진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종교를 넘어 누구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 입니다. 조셉 모피 박사는 잠재의식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목회자이기도 하죠. 그의 또 다른 저서 잠재의식의 힘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각계의 각 층의 사람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잠재의식의 마력을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그대로 되니까요. 세상에는 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번영하고 기쁨에 차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걸까요? 왜 신념과 확신에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며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참한 실패를 겪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왜 자신의 일이나 직업에 비상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고생을 하면서도 보람 있는 일은 한 가지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이런 수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물론 확실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당신을 참된 지위로 인도하며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정서적 육체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과 마음의 평화에 이르는 왕도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저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병을 고쳐서 당신을 다시 생기 넘치고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죠. 이처럼 내면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공포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고개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환자를 치유하는 것은 언제나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이죠. 여러 해 전에 저는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이용하여 의학 용어로는 육종이라고 불리는 저에게 발병한 악성 종양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이 지금까지도 저의 생명 기능을 온전히 유지하며 지배하고 있죠. 저는 나이 많은 친구의 친절한 충고 덕분에 저의 모든 기관을 만들고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든 창조적 지성이 자신이 만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치유를 할 수 있었죠. 과학적인 기도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명확한 효과를 내도록 과학적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더 행복하고 충만하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를 바랄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평탄하게 하고 사업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가정에 조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각인시키는 간단한 방법을 배우고 참신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무한한 보물창고를 여세요. 그로 인해 당신의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하세요. 저는 당신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개인의 잠재의식이 그가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에 반응할 때 응답되죠. 전 세계의 모든 종교에 있어서 이런 신령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종교든 심리적 진실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교도나 기독교도 회교도 유태교도 할 것 없이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특별한 신조나 종교, 종파, 의식, 전례, 신앙, 기도문, 주문, 희생, 재물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념이나 기도한 것을 마음에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법칙은 신념의 법칙이며 신념이란 마음속의 생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며 믿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과 몸과 환경의 상태도 그 믿음대로 됩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소망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도 교회도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의 진리와 원리는 어떤 종교보다도 오래된 겁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당신에게 이처럼 놀랍고 마술적이며 창조력 있는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는 거죠. 잠재의식의 힘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감싸주고 공포에 떠는 마음의 자유를 선포하며 가난과 실패와 불행과 결핍과 좌절의 굴레에서 당신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힘이 그에 따라서 반응하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계속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위대한 암실로서 당신의 외부적 삶이 이곳에서 현상되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나 옷차림, 부모, 이웃 혹은 당신이 모는 차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숨겨진 자신의 암실에서 구체화하는 신념과 이미지에 의한 빛과 그림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보든 나쁜 것으로 보든 간에 정신적 의미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주의하게 자신의 잠재의식, 즉 자신의 암실에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게 하고는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암울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자주 놀라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세계를 바꾸려면 내면에서부터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암실에 대한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다행히 그 과정에 대해 정서적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당신은 삶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품고 있는 마음의 그림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당신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는 이런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당신에게 심어진 모든 신념과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당신의 삶에 나타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래전에 잊어버렸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잠재의식의 암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자신의 생각에 건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가령 당신이 선풍기 근처에 앉아있으면 목이 뻣뻣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선풍기를 당신의 목이 뻣뻣하게 만드는 물건으로 볼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선풍기가 아니라 자신의 그릇된 신념인 거죠. 당신은 기적적인 치유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암실을 위대한 진실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반영되어 외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병을 치유하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잠재적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먹은 사과가 혈액의 일부가 되듯이 이런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생겨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걷는 법이나 수영하는 법, 춤추는 법, 피아노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얼마 후에는 그 생각이 제2의 천성이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도이며 고매한 원리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세계가 당신이 바라는 곳으로 바뀌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암실은 병의 치유와 함께 더불어 당신의 부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기 전에 우선 잠재의식의 부를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면 당신은 경제적 상황이나 주식시장, 경기 변동, 불경기, 파업, 전쟁 등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자신은 항상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게 되죠. 당신은 자신의 인생에서 언제든지 돈이 흘러 넘치고 있으며 항상 남아 돌아갈 정도로 충분한 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잠재의식의 암실은 위대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구태의연한 아이디어를 새것으로 바꾸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진실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덕목을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좋은 것,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신선하고 건전한 경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